안녕하세요. 과일삼촌입니다. 맛있는 과일과 시즈를 설명해드리는 과일삼촌입니다.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마트에 가면 수박도 있고 오늘 꿀수박이 오늘 한 통에 2만 5천원씩 한 통금 판매합니다. 13,500원 마트에 가면 맛있는 꿀수박이 오늘 2만 5천원 2만 5천원 큰 수박인데 큰 수박 마트에 가면 큰 수박이 오늘 3만원씩 무지 무지 큰 수박이 오늘 3만원 3만원 무지 큰 수박 3만원씩 3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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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귀여운 애플수박입니다. 깎아먹는 애플수박이 오늘 하나에 5천원씩 한 상자가 13,000원씩 애플수박입니다. 오늘 깎아먹는 맛있는 애플수박 굿 마트에 가면 수박도 있고 맛있는 수박이 오늘 10kg짜리가 15,000원씩 15,000원 맛있는 꿀수박이 15,000원 15,000원 큰 수박이 있습니다. 큰 수박은 오늘 2만 5천원 3만원씩 9kg 10kg짜리가 2만 5천원 3만원 애플수박도 오늘 있네요 선물용 애플수박이 한 통에 5천원 두 통 세 통에는 13,000원씩 맛있는 꿀수박이 13,000원 13,000원 13,000원우 13,000원 14,000원